인종원관 승가 동계의 준소 서양리 살리는 종원관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준소 앞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시겠습니다. 헌가 작성한지약 소무지무자 헌가에서 성한지약을 연주하고 일무는 성한지물을 주시겠습니다. 수원관 관장 종원관은 집중관이 제주를 자겠다를 놓으십시오. 헌가 작성한지약 소무지무자 헌가 작성한지약 소무지무자 헌가 작성한지약 소무지무자 헌가 작성한지약 소무지무자 종원관을 놓은 집사가 술자리 주어 헌관에게 드리겠습니다. 헌관 부복 흥평진 종원관은 부복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헌가 작성한지약 소무지무자 제자리 고생하셨습니다. 헌가 작성한지약 소무지무자 제발 너무 수강하겠습니다. 아멘 대축관 봉장 우전관 봉조 내 음복이 북향괴 대축관은 잔을 받들고 우전관은 조를 받들어 음복이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꿇어 앉으시겠습니다 찰례가 초흥관에게 구복하였다가 일어서시도록 청하시겠습니다 찰례인 초흥관 반복이 찰례가 초흥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찰례가 초흥관을änner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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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지 악을 붙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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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바로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요사와 대추도 답변하십시오 요사와 대추도 중주에 복을 덮쳤습니다 망려래를 행하겠습니다 찰래 인천관 예 망려위 북향님 찰래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려위에 이르러 북향하여 서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관 예감 북향님 찰래가 초헌관을 모시고 예감에 이르러 북향하여 서도록 하겠습니다 대축관 봉축 우전관 봉패 강좌석에 망려위 대축관은 축을 받들고 우전관은 폐를 받들어 서계로 내려가 망려위로 나가겠습니다 대축관 대축관은 축을 받들고 우전관은 폐를 받들어 요소로 가서 태우겠습니다 찬례가 초원관을 구하여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찬례가 초원관 좌측에 서서 예를 맞췄음을 구하겠습니다. 찬례가 초원관 좌측에 서서 예를 맞췄음을 구하여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찬례가 초원관 좌측에 서서 예를 맞췄음을 구하여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찬례가 초원관 좌측에 서서 예를 맞췄음을 구하였습니다.